시드니 동부 해안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본다이 해변이다. 본다이라는 뜻이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라는데. 정말 이름처럼 남태평양의 푸른 파도가 절벽에 시원하게 부딪히고 있다. 절벽 안쪽에 본다이 해변이 있다. 해변에선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초걸 빛을 즐기고 있다. 홍다이 해변의 서퍼들. 거친 파도에 몸을 짓기 위해 먼 바다로 헤엄쳐나간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